5 지금 많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약점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첫 번째 게임 시작이 됐습니다 자 변서영 깎고 있구요 윤협인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변서영 공격 어떻게 보면 스윙을 할 때 상대에게 좀 위협을 줄 수 있어요 윤협인 강타 윤협인 성장해 보여요 173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윤협인 나갑니다 여기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심합니다 예 넷치맞고 넘어오는 윤협인 강타 다시 때립니다 변서영 앞서 있습니다 변서영 공격 넷치 걸립니다 상당히 잘 써먹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아껴두다가 오늘 등판한 변서영 선수입니다 윤협인 벗어 얻습니다 짧게 트리는 탑스핀 윤협인 톱스핀 윤협인 변서영의 반격 김윤협인이 길게길게 내 어떤 구조를 무겁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참 쉽게 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엔 나 이처럼 이렇게 가볍게 넘겼는데 게임 포인트 변서영 4대10 뒤져있는 윤효빈 깊해왔어요 그리고 살아있습니다 윤효빈이 수비를 하고 있어요 변서영의 공격 자 다시 받아냈습니다 아 역습해보고 싶어지면 미래세증권의 이번 시즌도 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서영 짧게 윤효빈 나갑니다 또 다른 또 형태로 또 공격을 또 이뤄가고 있구요 그렇죠 자 이번엔 카카오에 나가면 굉장히 네 다른 어떤 어 어 어떤 폼으로 네 경기들을 많이 치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자 끈질기게 또 버티고 있구요 공격이에요 윤효빈의 반격이 필요한데요 와 이걸 또 그러니까 공격도 할 수 있잖아요 수비선수가 네 자 지금은 4대2 변서영 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윤효빈 나갑니다 자 역습 받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찬스가 옵니다 그렇죠 긴 서브였습니다 윤효빈 3구역 공격이 좀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많이 붙었다 떨어뜨렸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런 실습 아 아 아 변서영 끌어올렸습니다 나가는군요 커지고 팔도 길지만 힘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푸시 구질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있습니다 아 아 아 이렇게 Yeah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윤호빈 짧게 나갑니다 윤호빈이 이제 한점 뒤져있습니다 아 걸렸어요 9대7 아아 윤호 지금은 하나하나 할때마다 확실히 필요한 시점이에요 2대7 1대7 2대7 2대7 자아 윤호빈이 윤호빈 게임 포인트 윤호빈 게임 포인트 윤호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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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두 선수의 손을 떠났고 이 두 선수에게 승부가 달려있습니다 세번째 게임입니다 첫득점 윤호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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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자 강타 또 받았어요 또 때립니다 반격 야이 자는 그런 리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랑할만한 그런 리그에 코리아 리그 선수들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야 윤기업이 두 선수 모두 작전시간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야 윤기업이 그게 아예 기점이 작전시간이었네요 자 공격의 틈을 찾고 있는 변소영인데요 윤기업이 먼저 공격 정으로 가는 변소영 3대6 야 네 그렇죠 자 어떻게 이어질지 서브가 좋네요 윤기업이 자 변소영은 오늘 끝내야 되는 임무를 받고 나왔는데요 공격 성공 더 늦기 전에 나왔다는게 지금 다행이에요 오예 오예 있었구요 두 선수 랠리 다시 시작입니다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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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